안녕하세요 10월 30일 오후 5시에 전해드리는 예보가 알고싶다입니다 10월의 마지막인 내일은 날씨는 맑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영상을 보시면 하늘 상태가 굉장히 맑은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산둥만도에 중심을 둔 고기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산둥만도를 포함한 지금 중국 쪽에서도 구름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구름 없는 고기압이 내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날씨가 맑겠습니다 구름이 없으면 일사과일과 복사 냉각이 강해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낮에는 지면이 태양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달구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밤에는 지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구름에 방해 없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쉽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내일도 복사 냉각과 일사과열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낮기온과 밤기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 작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시는 그래프는 모델에서 예측한 서울의 기온 변화입니다 모델에서 예측했기 때문에 실제 예보와는 다를 수 있는데요 기온 변화 경향만 보시면 오늘 이게 여기가 오늘인데요 오늘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이 거의 대략 5도에서 18도로 13도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내일 벌어진 정도를 보시면 거의 15도 정도로 오늘과 벌어진 정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늘보다 4도가량 올라가 있는 것을 기온이 아침 기온도 그렇고 낮 기온도 그렇고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람장으로 자세히 보시면 1.5km 정도의 상공을 보여주는 850헥토파스칼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 30일 9시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바람깃을 보시면 대부분이 이렇게 거의 북풍에 가까운 북서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북쪽은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더 높은 추운 지역이죠 그래서 추운 곳에서 오기 때문에 차가운 바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눕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풍으로 바뀐 건데요 북풍보다 조금 더 아까 그 북쪽에서 오던 것보다 조금 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들기 때문에 아침보다 더 좀 덜 차가운 공기겠죠 내일 낮까지도 보시면 계속해서 서풍에 가까운 바람이 불면서 오늘 아침 들어온 공기보다 덜 차가운 공기가 점점 우리나라 상공을 채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맑고 내일도 맑아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건 똑같지만 전체적인 기온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일교차가 더 크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만큼 건강관리와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예보가 알고 싶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